인카운터 등록은 로비 데스크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GTD 171기 여자기가 오늘부터 17일 수요일까지 빅베어 파인크레스트에서 열립니다. 3박 4일간 온전히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둘러 등록해 주시고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은혜 평생대학 가을학기가 어제부터 개강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열리는 이번 학기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등록과 참여 바랍니다. 제12기 선교학교가 9월 22일부터 8주간 비전센터 108호에서 열립니다. 우리 교회 선교를 배우고 세계선교회 비전을 갖게 되는 시간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등록과 참여 바랍니다. 크리스찬 경영학교가 9월 27일부터 11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비전센터 웨딩체풀에서 열립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등록과 참여 바랍니다. 기도경화 감상회에서는 9월 27일 오후 7시 비전센터 친교실에서 영화 Heaven is for Real을 상영합니다. 한글 자막이 준비됩니다.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고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은혜 한가족의 날을 위해 매주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로 초청해 주시고 11월 23일 추수감사주일은 전도된 새가족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초청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본당 로비에 마련된 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식과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조식이었습니다.